자, 일단 구수 삶자. 면은 진짜 금방 삶으니까. 자, 삶어. 6분. 7분인데 6분 한... 30초. 와우. 비빔국수 위에 죽순을 넣어서. 그렇죠. 엄청 맛나. 야, 친구야. 오늘 너다, 너. 얘 친구 오늘 왜 이러지? 먹기 전에 우리 친구한테 박수 한번 주자. 우리 망숙이가. 감사합니다. 짱. 친구가 너무 오늘. 다른 여행 때보다 제일 많이. 고생 많다, 왕을 몇 번이나 했는데. 야, 네가 내시를 접대하는 거야? 야, 이건 좀. 먹지사지다. 어디만 내시가 다리 쪽 벌리고 앉아서 음식을 먹어. 좋아. 잘 먹겠습니다.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거라. 뭐야. 이야. 이야. 성은이 마극하우니까 좋아. 서빙, 젓가락 두 손으로. 너네 찌르려고 하고. 이거 진짜 맛있다. 완전. 콩국채. 야, 콩국채라. 오늘 좀 먹어야 되지 않아? 너무 진하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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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진짜 맛있다? 완전 면 쫄깃쫄깃하고. 완전 면 쫄깃쫄깃하고. 완전 면 쫄깃쫄깃하고. 완전 면 쫄깃쫄깃하고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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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맛있다. 야, 콩국채에 물을 좀 나. 이거 진짜 맛있다. 완전. 우와, 이거 근데 국물 진짜 진하다. 진짜 맛있다. 이 국수집 맛있어요. 세말동과 앞에 있고. 이 국수집 맛있어요. 준영아, 가라. 내 촬영 잘하고. 조심해서 가라. 진짜 조심해서 가세요. 고맙습니다. 다이으!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